저때로 한 5일 정도만 돌아갔다 오고 싶다. 그런 흥이 이제는 사실 언니는 없어. 아 그래? 나는 아직 있는 것 같아. 너는 아직 있잖아. 언니는 이제는 그럴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어. 그래, 춤추고 싶어 죽겠는데 언니가 자꾸.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나 계속 이러고 있어. 아 그런 거야? 너 지금 춤추고 싶어. 오늘 보나요? 춤추는 거? 나는 몸이 안 움직여서 춤이 나오려나 모르겠다. 가물가물해. 하도 흥이 떨어진 지 어디래서. 가물가물이라는 단어가 진짜 기운 빠지게 하는 단어거든요. 가물가물. 아 진짜. 어? 잃었어? 잃었어? 어떻게 이랬었어? 지금 추워봐. 아 추워봐. 아까부터 슬쩍 빼시면서 할 거다 아주. 불중껑 불중껑. 오늘의 오늘을 올려야 될 것 같아. 서로 올려야 되는데. 근데 혜빈 언니 남편분도 흥이 되게 많으신 분이라서 저랑 이제 춤도 같이 춰주고 해서. 불이 너무 어둡죠. 아니야, 기다려봐. 이거를 그런 것 좀 끝내와 봐봐. 뭐야, 안 한다며. 아... 기왕 하는 거 분위기 좀 잡고 해야지. 아, 이야, 저조명이다. 오랜만이 아닌 것 같은데. 어, 라이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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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처음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 언니! 언니. 언니 괜찮겠어. 언니 드라마 준비 중인 거 아니야? 맞아. 괜찮아? 나 모르겠다. 언니 이런 거 하면 안 돼, 사실은. 원래 이렇게 노셨던 거죠? 그래, 내가 봐도 안 된다. 그렇죠, 옛날에는. 옛날에. 나오네요. 진짜가 나오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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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봐봐, 훅. 100%로. 아직도 잊지 않았어요. 아무데. 아무데, 아무데. 아무데, 아무데. 네, 혜민 언니도 같이 외웠어요. 아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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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 이미아 삘이 지금부터 좋은 거 같아. 그 때보다 더 열심히 했다니까, 이 날. 아무데, 아무데, 아무데. 아까 전혜민 씨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나 이거 안 못 하죠. 그렇지. 엔딩 소아. 엔딩 소아. EMA. 솜 거칠 게시고. 엔딩 소아. 이제 그만 금서. 두 번은 못 하겠다. 다신 안 하는 걸로. 와. 이혼 음료수 있어? 하하하하하하. 아, 내 일화가 옛날 나무로 찾겠는데. 그렇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틀밤 정도만 하겠지. 다시, 다시. 뭐야? 왜? 그래. 야, 좋아. 좋아. 온라가 나와버린다. 내가 돈 주고 산 연예인 테이프에 올라갔어. 연예인. 또? 올라갔어. 소녀이네, 지금. 내 안말도 못 쓸래. 그래, 미끄러진다. 양말도 못고. 너가 체리나잉? 그래. 그래, 되게 분담이 중요했어, 옛날에는. 아우, 먼지 나. 아우, 먼지 나. 아우, 먼지 나. 아우, 간청이셨네. 엉매약이셨어, 요즘. 아니요, 먼저. 언니, 그거 1kg야, 1kg. 야, 1kg. 깊은 사랑 지금 내 안에 있어. 전부 미안해. 근데 한 번씩은 스트레스 풀어줘야 되겠네. 맞아요, 맞아요. 아, 드라마 찍어야 되는데. 갑자기 드라마 찍어. 사랑만 내 눈을 가득한 그런 내 말 좀 하고 싶어. 아, 1kg를 자유체제로 이뤘겠고. 영원히 행복하도록.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아, 저희도 행복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이날.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변하지 않았구나. 혹시 이 온앤오프 너 나오는 게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거나 그러지 않겠지? 아, 걱정하신다, 이제. 현실로 돌아오셨어. 아, 내가 봤으면 인천필빈이 이사돈 다시 한 번 나올 것 같아, 기사가. 아이씨. 큰일 났다. 드라마 찍어야 되는데. 아, 진짜 침 땀이 같았다. 아, 진짜 침 땀이 같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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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